안녕하십니까 장구석입니다 오늘 2월 5일이고요 2월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위주미 주말 라이브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연휴 동안에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말 라이브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금 딱 봤더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인장 나와라 쾅쾅쾅 문 열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약간 1, 2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마 저희가 주말 라이브 한 역사상 가장 빠르게 한 게 아닌가 그나마 싶습니다 바로 2분의 연행인데요 멀리 계시는 이한이 교수님 소개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멀리 왕진리에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덕분에 오늘 한 2분 정도 약간 지연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상황입니다 2분은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축하해 주셔야 돼요 94시 되셨어요 한국 나이로 아 94시 되셨어요 아 어머님 장모님이 오셨는데 아침에 아직 안 주무시는데 안 일어나셨는데 일어났으면 텔레비를 키시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텔레비를 켜면서 소리가 늘 들어올까봐 이제 귀가 약간 멀셔도 그냥 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이 딱 늦었어요 그 둘이랑 네네랑 님이 목소리가 깨진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 목소리가 깨집니까 혹시 목소리가 깨져 들으시면 네 잘 붙여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뭐 괜찮은지 한번 확인 좀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깨진다고 하는데 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빠르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된 거죠? 됐습니다 장모언이 축하드린다는 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제가 이제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는 알죠 근데 전 본 적은 없어요 헬리콥터 갔다 보니까 부잣집 애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부잣집 남자가 나오는 그런 영화의 드라마였죠 제가 그걸 약간 패러디 했는데 그래서 금리보다 실적이라고 적었어요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어땠습니까 금리에 금자만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10년을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그거보다는 우리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위주로 적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따끈따끈한 기사가 뭐였냐면 펠로톤을 가지고 아마존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졌거든요 해서 지금 펠로톤이 무려 28%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장마감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 거래량이 1500만 주인데 거의 반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흘리고 있고요 약 800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혹시 이게 될까요? 아마존이 펠로톤 인수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기사는 다 못 봤는데 여러 번 그런 내용을 얘기는 했었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간혹 가다가 안 보인다 안 들린다는 분이 계시는데 간혹 그렇게 뭔가 좀 인터넷 문제인가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한번 잘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펠로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거에 대한 될지 안 될지가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도 펠로톤 주제가 꽤 많아요 엄청 물리셨죠 엄청 물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혹시 이 기업에 대한 시총 아십니까? 시총이 한 8조 원밖에 안 돼요 8조 원 이게 높았을 때가 주가가 160, 17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작 30달러니까 엄청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인수해도 충분한 가격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요 다우가 1% 상승했고요 S&P500이 1.5% 나스닥이 2.4%가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을 보면서 놀라운 일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YTD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드디어 9.9%로 1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물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만 느낌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10%하고 9.9% 상당히 좀 느낌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대가격을 기원해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10년을 국제 금리가 빨리 올라왔죠 1.9%까지 올라오면서 약간의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유가가 92달러입니다 92달러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높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솔직한 얘기를 제풀이 150달러는 말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거의 150도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가의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가가 올라오면서 물가를 건들면 다시 한번 금리의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쨌거나 92달러니까 거의 100달러가 코앞아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교수님이 늘 갖고 오시는데요 유가는 원래 적정한 게 얼마 정도면 좋을까요? 전혀 시장에 문제가 없는다고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저를 창피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92달러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92달러면 비싸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기름을 거의 안 넣잖아요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 안 하시죠 운전 안 하십니다 제 느낌으로 가끔이라도 와이프랑 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기름이 떨어지면 제가 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요즘 1700원 써있더라고 저희 동네 저희 동네 약간 저렴한데거든요 1690원, 1700원을 제가 이번에 보건소 가는 날 처음에 캐나다 오자마자 1690인데 그날 강남은 1800 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싸요 이 동네가 싸는데 저는 기름값이 그냥 제 생각에서 보면 1400원, 15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지금 이거는 세금 떨어뜨려 세금을 낮춰준 상태에서 이러니까 2000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싼거죠 비싼거죠 비싼거다 저는 뭐 LPG 쓰고 있는데 LPG 역시도 1100원 정도니까 얼마 얼마 날 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가 자꾸 끊겨들린다 하시는 것들은 아마 저희 쪽 집이 인터넷이 부실해서 그런 것도 보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교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플러스 46만 실제 건이 아니고 마이너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 때문에 저는 아침에 새벽 한 3시쯤 눈뜨고 보고 나서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했더니 지난 12월과 1월은 생각보다 훨씬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40이 예상되는데 플러스 46만 7천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여기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만은 아니라 12월과 1월도 업으로 바꿔놨어요 다시 정정치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고용의 이런 쪽에 팬덤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재택하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ADP 민간 고용지표하고 너무 엇갈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심지어 사실은 시간당 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1년 만에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금리를 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고용지표는 잘 나왔고요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너무 잘 나오다 맞아 신념으로 국채금리가 뛰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인상이 우려가 되면서 어차피 장이 초반에 약간 밀렸다가 다시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냅 얘기를 많이 하셔서 스냅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기 첫 흑자를 보여주면서 월가에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흑자 흑자 전했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지표 얘기는 그래서 일단은 1.96까지 올라가는 10년 국제순위를 급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리가 3월에 25%가 아니고 50%까지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커지면서 약간 지추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 확실해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주에 핵심이 이런 거 있죠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여전히 출렁임이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사는요 금리에서 실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다 맞죠? 그 다음에 유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10년 후 국제수준이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만든 요인이 뭐냐 10년 후 국제수준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깜짝 고용지표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주요 기술주의 실적 개선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 플랫폼즈는 빼고요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5일 동안에 4일 동안 5일간 이어졌던 시장에서 4일 동안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능가하는 모습 보였다 잘 나가는 모습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이번 주에 흐름이 딱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네 번째였죠 네 번째 그래서 주요 기술주가 선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아마존이 끝판왕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성인데 이건 다우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중 흐름입니다 일중 보시면 원래 평균은요 400포인트가 하루에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3월 19일까지 400포인트가 움직였다가 갑자기 1월 중순 후반 가서 1200포인트가 넘어가는 하루의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왜 변동성을 보여줄 때 다우를 갖고 왔냐 다우가 그나마 그나마 안 움직이는 지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멀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많은 많으신데 솔직한 얘기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밤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마도 개인 투자 분들의 어떤 잘못된 매매가 나온 걸로 보이고 미국 현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질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계속 방송에서 3%에서 내피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제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폭의 변동성은 이제 거의 끝나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거를 모니터해 보니까 아 저 친구 조종이 끝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큰 폭의 이런 큰 변동성은 좀 잦아들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있으니까 주식인데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나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고용보호소까지 나왔고 어제 아마존까지 하면서 메이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남은 것 중에 아마 여기 보시는 중에 가장 큰 관심 있는 것들은 아마 엔비디아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2월 16일날 할 편이죠 그때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있어봤자 유통업체 이런 것들이 시리즈들이 남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다 시장이 완전히 다시 올라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내피셜로 말씀드린 것은 큰 변동성은 이제 끝나간다 그렇다고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계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주린이분들은 변동성과 조정을 같이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오해를 풀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예지력 전혀 없잖아요 또 실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렇죠 평균 수준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이렇게 이런 요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금리 이사할 때 보통 시장이 출렁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표인데 딱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최초의 첫 번째 금리 이사 구간입니다 한 다음에 검은색만 보시면 좋아요 검은색 다른 색까지 보지 마시고 검은색 평균 수준이 보시면 좋습니다 딱 보시면 첫 번째 금리 이사하고 나서 검은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빅스가 약 15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첫 번째 금리 이사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빅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린 거다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 짧은 기간에 또 빅스 같은 관련 ETF를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주위에서 빅스 갖고 거래하시는 게 있어요? 많죠 빅스 앞에 또 붙거든요 뭐가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건데 실제 저는 증권사 직원들이 이런 상품이 있다 시장 해치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빅스를 갖고 해치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한 얘기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걸로 듣지 않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다 변화로 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빅스 관련 ETF 꼭 보지 마시고 두 배 세 배짜리 절대 보지는 안 되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없다 금융이 없다 그러면 그걸 채워가면서 포트폴리오 분사하는 게 가장 좋은 해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부사장님이나 저는 시야가 이상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주식 이런 게 하나하나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러 전문가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 전문가라는 말을 들리시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추천해 주는 거 보면 물론 제가 미국 주식 많이 보니까 그런데 진짜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3년 전에 4배짜리가 나오다가 쿼드러플 ETF가 나오다가 안 됐거든요 허가가 안 났는데 영국에는 5배짜리가 있다면서요 5배짜리가 있답니까? 모르셨어요? 그래야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 3배짜리는 것도 많이 했나 봐요 영국에 진짜 깜놀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트레이딩의 영국인데 그거는 수수료가 그러면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말씀드리겠고요 각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도 볼 건데 고용시장은 제가 실업률가 노동 참여율을 갖고 왔는데 노동 참여율은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란색이 표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시게 되면 약 63%가 원래 과거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62%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격차가 170만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나와서 실제 나오는 표처럼 12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면 거의 팬데미 이전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노동 참여율로 보게 되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빠지면서 좋아지는 고용시표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일자율을 봐도 도망간 금리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얘기합니다만 고용시표가 좋아지면 금리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 참여를 봐도 그렇고 실업률 혹은 일자율을 봐도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표는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3월 달치입니다 3월 달치가 0.25 올리는 거가 68.3%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0.50%, 50pp도 3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0.25 아니면 0.50으로 할 수밖에 없다 3월에 다음 달이죠 바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0.50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3월 달에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면 0.50pp도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혹시 보시는 표 내용 아시죠? 방법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CME 패드워치툴이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CME 한 칼를 띄고요 CME 패드워치툴입니다 패드워치툴 그래서 보시면 딱 나오니까 CME라는 곳은 이런 다행히 옵션 거래는 거 한 주는 거래소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위에 보시면 날짜만 3월이냐 이것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글인데요 가치주, 검은색이 내려오면 가치주가 잘 나가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좋아지는 건데 보시는 끝에 보시면 약간의 성장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텀이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꺾였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메타 때문에, 메타 플랫폼 때문에 메타 플랫폼지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시 가치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적어도 올해는요 올해는 가치주의 선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마도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ETF 설명드렸죠 스파이 V가 있고 스파이 G가 있는데 스파이 G가 그로 쓰고 그 다음에 스파이 V가 밸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재평가, 리레이팅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슨 개냐면 제가 얘기했죠 시장에서 비싼 기업들, 적자 기업들, 꿈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 빠지고 있다 작은 기업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받고 있죠 고퍼주고 퍼가 높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퍼주가 거의 다 딱 월가액이 그대로 표현하면 도살되고 있다 고퍼주가 그 정도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퍼주가 심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는데 지금은요 잠깐이지만 퍼가 20이 깨웠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엄청 19.6인가요? 맞아요 지난주에 19.6인데 이번주에 반등했잖아요 2주여서 그나마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20 다시 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최근 이렇게 시장 때문에 그런데 19.6까지 빠가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고퍼주에 베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퍼가 높은 기업들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사장님, 여기 이루키님이 모취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루키님 잘 계셨습니까 새해 복무님 받으시고요 새해 복무님 받으시고요 새해 복무님 받으시고요 친메스터님이 또 부사장님께 부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엑소모빌 엑소모빌 부사님이 좋아하시는 벤커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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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선전을 기하면서도 응급 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재평가 구간에서는 절대 고퍼주는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가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네 미국 시장은 자비가 없다 하지만 비자는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비는 없지만 비자는 있죠 그런데 특히 이번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실적은 정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시면 실적이 조그만한 거 하나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거든요 아마 성장주 특히 위주로 해서 실적 꼼꼼히 챙기시고 그다음에 챙긴 다음에는 고퍼주보다 퍼가 낮은 기업들 또 배당이 없는 기업보다는 배당이 줄은 기업들 쪽으로 가져가시면 그나마 조금 나은 성적을 보일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 자꾸 뭐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꾸 들어갔다 놨다 이런 것보다는 메타건 뭐건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게 가장 편하겠고요 하다보면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최근에 엊그저께 한번 방송에서 저희 자료 보여주셨잖아요 개인분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종목의 선택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ETF 비중이 다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진정 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3%와 같이 하시면서 늘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 횟수를 줄이는 습관을 하시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도 3%에도 송출되는 걸로 예정인데 저희가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녹화한 걸 녹화한 걸 저희가 제공할 텐데요 몇 시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주말에 3%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장경혜님이 또 용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넷프리스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넷프리스 질문이 많이 올라서 넷프리스는 주가 많이 빠졌고 제가 보기에 넷프리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퍼가 수배가 안 되거든요 17배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퍼가 17배가 되는 상황에서 넷프리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조금씩 현금 흐름이 좋아져요 현금이 좋아집니다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출을 조금 줄이고 너무 성장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 어차피 경쟁이 치열하니까 바꾸면 이 정도 주가는 살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덧빠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넷프리스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것도 그동안 꾸준히 요금을 올렸지만 약간의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끊거나 이런 일이 적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미 미국이랑 캐나다는 올렸잖아요 요구를 들어서 많이 올렸잖아요 꾸준히 몇 번 올렸지만 올렸으니까 끊거나 이런 기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프라시파워가 적은 기업이 낮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충분히 보호할 만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저희가 계속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3%랑 그리고 미주미에서 같이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무슨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트레이딩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하면서 진짜 저는 트레이딩보다는 인베스먼트의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좀 편안한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앞서 사실 오늘 드릴 말씀과 저나 부사장님은 이렇게 새벽에 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파일을 주고 받지만 내용을 저희가 조율하는 건 없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이런 것보다는 올해는 뭐라고 해도 가치주도 좀 하시고 배당주도 좀 하시고 성장주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서 어우러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주식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베님도 또 용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저도 또 일종이 있고 부사님도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 또 보셔야 되잖아요 저도 아침에 또 장모님 식사에 대해서 오랜 시간 못 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데요 질문할 기회 하는 거를 잠깐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부사장님 네 질문하는 거 질문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주얼 고주얼 키움에서 하는 방송이죠 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클릭하셔서 질문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 질문 입력하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라이브로 답을 드립니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요 저희가 사전 이미 더보기에 넣어놨어요 더보기에 넣어놨고 밑에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사전 질문하는 이 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여기서 사전 질문하면 이 창이 딱 열립니다 요청이 열리면 여기 이메일은 저희가 수집을 안 한다고 딱 Not Shared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잘못하면 자꾸 문자 받는다 이러는데 여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할 이유도 없고 키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딱 찍으시면 27일 날 10시에 10시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 라이브로 오셔도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날 라이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혹시 기회 놓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당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올해 관심을 꼭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했던 강의 있지 않습니까 장우석의 배당투자특강 배당 23종목 구성노허를 했던 거를 저희가 그날 토요일날 라이브를 했던 건데 이거를 저희가 막아놨다가 설날 전에 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시간대가 애매해져서 여하튼 내일까지만 공개하고 다시 닫힐 예정이거든요 다른 기업이 딱 엮여있는 게 있어갖고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이런 강의 한 번 더 한 번 해주세요 부사장님 아 배당강의요? 배당관련된 건 배당강의가 지금 딱 필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배당이 시키는 사람이 일반 S&P 웹보다 지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배당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 번 일정 잡아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고인식표부터 확인해 볼 건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제 잘못이죠? 괜히 40만 명 그렇지만 안 좋을 거 생각했다가 좋게 나오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걸 노리신 거군요 제가 노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다 듣고 한 건데 하여튼 깐 노랬습니다 깐 노랬습니다 깐 노랬죠 깐 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그래도 어디냐는 건데요 매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CNBC에서 매번 똑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데 레인업인 응대가 이번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15만 명인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반이 남아있을 때 반 밖에 없다는 분도 있고 반이나 남아있다는 분도 있고 이제 물을 담을 때 물이 꽉꽉 차 있잖아요 물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저미 능대가 15만 명인데 작년에 내내 평균 19만 명씩 늘어났어요 19만 명씩 그러니까 이번에도 15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면 조금씩 음식을 더 먹으러 가고 시켜서만 먹다가 테이크 한 번 하다가 가서 먹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부사님 혹시 나중에 저는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 한번 찾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의 비디오에 보시면 우리나라 보면 요식업회 회장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요식업회 회장님 있잖아요 회장이 오늘 유튜브에 야후 파이낸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아직 사람도 다 못 보아서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겠어요 레스토랑 업종 전부 다 왜냐하면 레스토랑 업종은 딱 이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배달할 때 보면 제3자가 배달하면 자기네의 매출에서 깎아 먹잖아요 자기네들이 뺏어가잖아요 배달음주에 거저해 주진 않죠 수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먹어야지 더 많이 먹게도 되고 음료도 더 팔고 그러니까 플러스도 많이 먹고 팁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더 원하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오미크론에 물론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입원 환자 수가 훅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도 네 훅 줄었죠 이제는 완벽하게 새로운 백 투 노멀으로 완전히 가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준비해서 한번 기획하겠지만 리오프닝 3.0에 지금 꽂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을 보셔야 되겠고요 유통업체도 선방했어요 유통업체 선방 최근 1년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와서 했겠고요 운송미 창고도 선방했는데 운송미 창고는 선방을 떠나서 운송미 창고는 이미 팬덤 이전보다 고용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운송미 창고는 앞으로도 좋겠으나 이게 운송미 창고의 어떤 포텐보다는 저 이쪽에 포텐이 많다고 보는 거죠 이미 100명이었으면 120명, 130명이 고용한 거예요 워낙 커졌죠 그 비즈니스가 커졌지만 그것보다는 저 이쪽에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완전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창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는 이거 넘어갔습니다 앞서 두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앞서 보여드린 게 이거입니다 레이버 포스 파티시피에이션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혹시 몰라서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인데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중에서 취업한 사람까지 하는 건데 두 개를 보도 늘어났잖아요 최근 늘어서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11월, 12월도 숫자가 보세요 20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11월을 늘려놨고요 우리가 봤던 숫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리 재택하다 보니까 숫자가 통계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이 이게 11월이에요 11월이 24만 9천에서 64만 명 12월이 19만 명에서 5천 명 이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숫자가 ADP가 더 제 솔직히 생각은 ADP가 더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에서 한 거가 약간 못한 거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내 피셜입니다 그래도 준 것보다 낫습니다 준 것보다는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론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오늘 결론인데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잖아요 한번 돌려보죠 돌려봤습니다 인니드 하이랭 내비랭 이분도 이런 고용보고사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돌려놨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는 이래서 제가 3.0에 꽂혀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팬더믹의 연속적인 물결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이 표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약간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지만 영어로 보면 그 악영향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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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팬더믹 때랑 델타 때랑 오미크로드 물론 가장 안 좋은 건 오미크로드 더 심각한 또 다른 배리언트가 나면 꽝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악영향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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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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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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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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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2022년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볼 것 같다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약간 또 생각에 다를 수 있어요 강한 고용보고사는 경제와 미국 근론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만 더 빠르고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왜냐 그에 대해서 별로 막힘이 없을 거다 그래서 앞서 CME 패드워치 2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계속 빠른 속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3월 달에 지금보다 50pp를 올릴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50pp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완전 내피절이에요 내피절 그리고 그게 또 빅딜도 아니다 왜? 팬데믹 때 그렇게 내렸거든요 기억하시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되더라도 주시장에 큰 충격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미국 시장에 이런 거가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이 패드워치의 툴이나 이런 걸 더 계속 보여주거든요 흐름을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엄청 큰일 난다 저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내피절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년 물 금리 이런 건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유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직률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미국 달러가 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미국 달러가 올라가서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부자들도 현금 엄청 달러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조차 그분들조차 한국 원화 자산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당연하죠 달러 자산보다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보다 더 많은 사람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진짜 대단한 분이죠 이상한 분이고 그래서 저는 US 달러가 지금 안정세를 보이는 거고 오늘 조금 올라갔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이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도 가진다고 보이세요 90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130원 정도 갈 겁니다 이 정도 흐름은 이때가 1130원 이때는 제가 알아요 이때는 1100원이었을 겁니다 1120원, 30원 1230원 제가 그때 환전할 수 있어서 제가 꽤 돈을 환전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1200원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건 그건 안 맞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 아마존 네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아마존은 오늘 13%, 14%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저께 끝나자마자의 갭상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가격 그 위아래로 오늘 다 왔다 갔다 했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이나 어저께 시간의 그림이나 거의 똑같은 그림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은 아까 글 중에 아마존 상승폭이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 라는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다른 기업들 보면 이렇게 오래 눌려있던 기업들 한 번 팡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2년간 누워있던 기업이 이렇게 좋은 시적 발표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연회비도 올렸는데 왜 이것밖에 못 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교수님 저는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또 이렇게 매축도가 이어질 것 같고 하루만 보시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죠 이 13%가 작아 보입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절대 작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딱 그런 건 있죠 이번에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가이던스 자체는 월가의 예상치를 못 맞췄거든요 약간 끌어내는 요인도 있죠 분명히 있죠 아마 흐름을 보시면 자신감은 필요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아마존에 대해서 부사장님도 우리 다들 여기 보시는 분들 전부 똑같잖아요 아마존에 낸 고심은 월급을 많이 올려줘서 그런 비용 관리를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주 잘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걱정 이징 된다고 표현했지만 잘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존도 마찬가지 쇼피파이, 이베이, 엣지 다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죠 내가 물건을 살려 그러잖아요 살려 그러는데 물건이 아마존 프라임에 있어야지 멤버도 프라임에 있어야지 그냥 무료 배송하는 게 있는데 물건이 별로 없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없고 하려니까 비싸고 이런 거죠 저희 아들이 뭘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창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창문 문 닫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그 기능감도 해외에 집은 게 다 있어요 창문을 그냥 다져서 이렇게 고리로 훅크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또 5불밖에 안 합니다 5불 홈 디퍼 가면 5불, 3불짜리면 사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있어봤자 중국에서 있다던데 30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죠 또 제가 아는 집이 지금 만 2년째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2년 동안 짓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단독주택 지면 1년은 보통 짓거든요 8개월에서 1년은 짓어요 물론 LA는 빠를 수 있죠 캘리포니아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1년은 걸려요 집 짓는데 단독주택 짓는데 2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1년째 남의 집에 살고 있어 그 친구가 부부가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은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 되겠고요 어쨌든 어찌 됐건 이번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는 해외는 비슷했는데 미국이나 북미가 9% 늘었고요 AWS가 40% 광고 시장도 더 40% 37%가 40%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 순익이나 영업이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영업 비용 같은 건 13%가 늘어난 것도 네 맞죠 그래서 그리고 영업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앞섭게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AWS는 39% 늘어났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은 그래서 엄청나게 39%나 20%나는 게 아니라 최소 제가 세웠을 땐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다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가 나타난 거죠 최근에 이런 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잖아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건 목표 주가 평균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4,197에서 오늘까지 4,213달러 엄청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번에 알파이비스는 엄청 올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로 보면 이 다이버전스가 결국은 해소될까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다이버전스가 너무 벌어졌었잖아요 2년 동안 쉬었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걸로만 보면 2년 됐잖아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거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4,000달러 갔는데 이건 별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여돈 앵커님이 오셔서 부사장님이 오늘 지금 피곤하신지 부사장님 얼굴 푸세요 히힛이라고 적으셨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한 번 웃어주세요 한 번 웃어주세요 아 웃어야 됩니까? 한 번 웃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때 오셔서 웃으셨습니다 부사장님 속본안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미국 기업의 주조친화 정책은 이게 이제 결국 배당 얘기인데 주조친화 정책은 지난주에도 이어졌고 이번 주에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됐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할 때 더 IR 하면서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있도록만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시그나 시체 시그나 보험사 시그나 12% 올렸습니다 12% 올렸습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 4% 올려갔고요 에어 프로듀크 데니 케미칼은 산업재석 하는데 이건 공조 기계입니다 공조 기계의 안들 회사가 되겠고요 IC 있죠 거래소 15% 올려갔고 앞서 보여드렸던 CME 있죠 선물거래소 CME 아시겠지만 우리 아시죠 CME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스닥 해갖고 다 IC에 상장되어 있다 맞죠 CME도 상장되어 있고요 UPS도 상장이 됐는데 앞서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UPS가 49% 인상했잖아요 너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죠 또 49% 올립니까 한 번에 비전은 이제 지금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비전은 25%씩 연평균 10년 동안 25% 올린다고 올렸단 말이죠 어쨌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13% 이건 배당 수익률이 되겠는데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2월 2일 3일도 계속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만한 것도 UPS죠 부산 유어 하시는 UPS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많이 배송이 늘어났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CME 같은 거는 진짜 이건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네요 CME는 사람 많은 사람인데 거래하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0.0000001 띄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꾸준히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셔야 그렇죠 이게 뭐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기업을 또 찾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이번에 14%가 배당 올랐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한 2주 정도 쉬었는데요 이거 월봉이네요 월봉이요 월봉 한 두 달 정도 썼는데 월봉이네요 산업재는 워낙 좋은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게 저희가 준비한 건 없는데 저희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네 책이요 보내드리게 하나 있나요 책은 없으면 교수님이 사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맞추신 분은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은 이거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이요 네 이거요 이거요? 어 이거 이거는 이번 주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증가를 같이 발표했어요 어 같이 발표한 기업 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융원회원님이 조금 유리합니다 솔직히 융원회원님은 융원회원님 자료를 제가 오래됐을 때 몇 개 한 두세 개 올려드렸는데 거기 나왔던 거예요 배당과 자사주로 같이 올려가는 거거든요 부산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한 번도 방송 안 했고 3%는 여기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고 제가 키움에서는 몇 번 얘기했죠 또 질문도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주얼 고주얼의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 못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막 이걸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먼저 올렸다는데 그 어렵게 없이 제가 딱 제 화면이 제가 관리자 화면이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별로 올라가는 실시간 채팅이 다릅니다 순서가요 근데 이건 제 걸로 하니까요 그냥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양말님이 또 맞추시는데 이런 거 보면 끌났네 해외에 계신 분은 한국 주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요 답이 나오는데 약간 가렸네요 가렸어요 좋아요 일부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나왔는데 이번에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거의 맞추신 분은 나왔어요 거의 맞추신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응원회님이 아니라서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힌트를 드리면 TK킴님도 거의 맞추셨고요 그리고 머니허크님도 거의 맞추셨어요 맞추셨고 아직 맞추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맞춘 건 또 뭡니까 거의 맞춘 건 섹터가 맞았다는 얘기죠 섹터가 맞았다 섹터가 맞았다는 얘기죠 섹터가 맞았다는 얘기죠 저희는 매너가 좋아요 실시간 채팅창에 그리고 저희의 실시간 채팅창에 가장 큰 장이 뭔지 아세요? 말이 길어요 큰 말이 있어 3%에는 한 10분의 1은 말이 짧아요 말이 짧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죠 말이 짧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없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월과 선정 2022년 유망주 톱10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사실 한 거 아니라 베론즈에서 이번에 유망주 톱10을 했는데 오늘 정답자 없습니다 로얄 더치쉘입니다 로얄 더치쉘? 네 이게 열 종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로얄 더치쉘은 아시다시피 더치랑 쉘이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랑 네덜란드 회사가 합치면서 지금 중국 제외하면 세계 2위 회사일 겁니다 중국 제외하면 세계 2위, 3위 회사죠 그런데 보시면 로얄 더치쉘이 엑소모빌과 쉐브론 보다 아까 베론즈에서 열 개에서 선정했던 사유는 뭐였냐 제가 설명드렸던 사유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엑소모빌은 많이 올랐잖아 쉐브론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야 12개 PR이 13배랑 15배까지 올라갔어요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로얄 더치쉘은 7.87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당 순위 엄청 차이 나느냐 배당 순위 약간 떨어지는데 배당 순위 3.2% 이것도 엑소모빌과 쉐브론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4.32%랑 3.94%라는 거죠 로얄 더치쉘 그래서 그때는 RDS였거든요 미국에서는 RDS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쉐로 바뀌었습니다 쉐로 리브랜딩을 해서 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52초 최고가죠 거의 엑소모빌과 비슷한 흐름이죠 비슷한 흐름인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걸 이태프로까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거 끝날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한 것은 노블이죠 노블이 스물다섯 개 25년 이상 배당하는 거 배당을 늘리는 거 이번에 여기서 빠지고 AT&T가 빠지고 들어간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CHD, CHURCH & DWIGHT, 아멘헤머 아시죠? 아멘헤머 저희끼리 얘기하면 트로잔이라는 성인용품 그게 있죠 트로잔 트로잔하면 또 아시는 분들 미국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트로잔이요 아멘헤머가 있겠고요 그거가 이번에 새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이 노블이 되겠고요 5년 이상 증가한 거 여기에는 애플이 들어갑니다 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것들 DGR이죠 최근에 잠깐 쉬기 전에 이런 것들 다 사상초크 갔어요 DGR 그러니까 종목을 찾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가 편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부터 말씀드린 건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VIH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배당 관련 주식인데 VIH예요 이건 10년 이상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데 아마 내년이면 애플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애플이 10년 이상 배당 그리고 애플은 다음 실적 시즌 때 실적 시즌 때 아마 실적 배당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에요 과거 상대로 보면 그래서 VIH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이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DIVB는 부사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DIVB는 여러분들이 배당과 자세점에 입을 두 가지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인데요 또 심벌이 되게 쉽습니다 DIV, 디비던드의 DIV, 바이백에 비해서 DIVB하면 바이백과 배당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ETF고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S&P 오버에 이겼어요 ETF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못 이기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ETF는 그런데 작년에 이겼고 아마 올해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번에 월급 받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3,000불어치 샀습니다 1월 초에 그래서 저는 딱 샀죠 43달러인가? 49,000, 아니 어쨌든 산다면 좀 떨어졌는데 개의치 않고 물렸네요 물렸어 물어내셔야죠 부사장님이 물리셔서 하여튼 그렇다 있으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몇 개만 더 관련된 것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당 투자 ETF는 이겁니다 DVA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겁니다 여기서 블렛나게 사는데 이거는 배당을 주는 것들은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S&P 오버에 이런 것 중에서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 주는 것들 다 맘건 저건 그래서 왠만한 게 좋으니까 들어갔겠죠 이상한 것보다 2.95%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갖고 있어요 예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거의 초기에 샀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이거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4년 5년 동안에 보면 배당 ETF는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은 SPH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왜 갖고 있냐 저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갖고 있고 이게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올라가면서 1월 초에 사상채효과 들여갔었고요 월 배당이 참고적으로 월 배당 매달 말 아니면 월 초에 들어옵니다 월 배당 당연히 3.7을 주는 게 아니라 3.7 나누기 12분의 1에서 주죠 다 아시죠? 12분의 1로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한 번 더 샀을 때가 월 배당 수익률이 7%, 6%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딱 이때 그랬어요 이때는 거의 8%였고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 3.7인데 이런 것들은 월 배당 이렇게 주는 건 절대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했어도 안 돼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던 거예요 3.7%가 되겠고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2017년인가 16년인가 갑자기 그때도 한 5,000%였다가 샀던 것 같아요 3,000불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월 배당 6.73%예요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 보면 올라간 것 같죠 그런데 이 가격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샀던 가격에 그러니까 원본으로 보면 제가 24달러 평균 단가가 2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20% 손해받는데 하여튼 월 6.7%가 나오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팔고 바꾸려다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다 이게 재미나는 거가 파이낸셜이거든요 금융주가 다 이거 다 금융주만 묶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샀던 가격은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혼자 이것도 제가 있다 미플릭스까지만 소개해주고 오늘 끝내죠 미플릭스는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에 오시면 저희는 구독 말고 가입 버튼이 또 있어요 가입 버튼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할 때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고자 후원 개념으로 가입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요 먼거반부터 월 12,000원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비용 받고 꿀꺽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용을 받고 저희가 했던 지금까지 유료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한 200편을 보여드리는 게 먼거반입니다 다음 반이 버핏 반인데 월 24,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 아까 했던 200편 플러스 특강 30편이 추가되면서 230편의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가장 높은 반이 먼거의 버핏 반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영상 플러스 그 다음에 배당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당 23은 제가 매번 한 달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그 부분까지 해드리면서 서비스가 간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높은 반인 먼거의 버핏 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12,000원, 24,000원, 48,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웃으셔야 돼요?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덟이크가 아이가 왜 들어와서 자꾸 잔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친하니까 근데 솔직히 이번 주에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메타 플랫폼즈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 것처럼 다음 주가 되면 어차피 큰 이벤트가 지나갔으니까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보다는 편한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주 다음 돌아오는 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부사님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좀 잦은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과 조정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크게 이렇게 뭐 1000포인트 뭐 하고 정신없이 올라갔잖아요 움직인 거는 전 이제 좀 잦아들 것 같고요 주가부터 떨어질 수 있죠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작년보다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찌될 건 작년에는 금리가 올라간 사는 기대에만 있었지만 작년 지나면서 메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상관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 있다는 건 있다는 건 그만큼 출렁거리니까 자꾸 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버퍼존이 있어야 돼요 버퍼 그러니까 뭔가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완충장치 완충장치라는 게 기업이 해 줄 건 뭐가 있어요 딱 두 개가 있죠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요 부사장님 A라는 대주주나 CEO가 있어 내가 주식을 올릴 거야 올려줄게 이러면 큰 집 가는 겁니다 큰 집 그렇죠 수입차 회사 하나가 그래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큰 집 가는 거예요 큰 집 그래서 대신에 그걸 얘기하는 건 완전히 잘못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업이 해 줄 수 있는 건 주식을 사주는 그래서 자사주를 사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돈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사줘야지 그렇죠? 지금 250조 정도 있잖아요 지금이요 어디예요? 저기 애플이 같은 경우 애플이? 2천억 달러 있잖아요 2천억 달러면 250조 맞죠? 아무것도 오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이요 그럼 사주는 거에요 사주는 거 거기다가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배당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말씀드렸다 작년에 복수의 수의가 4% 주식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주식을 줄여주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주가를 떠나서 갖고 있는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최소한 주당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에요 주가를 상당하지 주당 자산가치 올라가고 주당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주가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주고 현금을 주고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리는 것은 특히 올해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배당23 프로젝트 그리고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는 제가 여태까지 부사장님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분은 배당23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모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가 제가 봤을 때는 하셔야 된다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100달러 정도 하거든요 맞죠? 3,100달러 정도 되면 여기가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셔도 되겠지만 여기가 좀 다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매달 3분의 1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0달러씩 1,000달러씩 3달에 걸쳐서 한 세트를 사는 분도 있겠고 총 안 되면 또 6달에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은 하시는 것을 습관하게 해주시면서 투자가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말 투자로 저나 부사장님이나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원하는 건 3%에 보시는 수많은 180만 거의 200만 구독자가 진짜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 아니면 그것도 싫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S&P 역을 추정하는 SPY가 됐건 그것도 비싸다 그러면 늘 말씀드렸던 SPLG 50달러짜리 그것도 비싸다 그러면 SPY 한 15달러 정도 할 거거든요 그것부터 한 주 사는 그날까지 저희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 원본을 혹시 3%에 올려갖고 될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보고 필요한 건 우리 쪽에서 보시면 되니까 바로 해서 또 제가 부사장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